워너비 어서!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입니다! 저희 아스트로가 굉장히 중요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시 바로 저희 아스트로가 12월에 더 아스트로드 투 서울 스타라이트가 개최됩니다 개최를 하는구만 밝은 별빛의 아스트로 그리고 밝은 희망의 빛 아로아가 함께하는 콘서트 아스트로 콘서트 한다니까 굉장히 저는 기대가 돼요 그리고 멋있을 것 같기도 하고 청량할 것 같기도 하고 재밌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바운스바운스하고 굉장히 설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아주 특별한 그런 끝! 아스트로가 있구요 또 부럽! 아스트로! 네 그런 무대가 있습니다 저희의 열등과 노력을 담은 무대이거든요 알았던 분들 보러주실거죠? 네! 저희 아스트로와 함께 올겨울 따뜻하다 못해 굉장히 뜨거운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면서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 어서 아스트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놀러오세요 기대해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